글리터를 글리터로 채울거면 글리터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똑같이 마블을 할거기 때문에 릴리 화이트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채워주실 필요 없고요 살짝 모자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를 계속 이렇게 아트를 넣을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모자르게 해주시면 돼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브러쉬가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브러쉬를 바꿔 볼게요 통통한 세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와이차 구도 와이차 구도 와이차 구도 이런식으로 이쁜게 넣어주세요 워터풀 브라운 워터풀 브라운 워터풀하니 브라운이 브라운이 그리고 사이드 담차 없애주고 브러쉬로 닦아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씻어주시고 경화하도록 할게요. 자, 이 다음에 여기에다가 포일이랑 그리고 금박을 얹어줄 거기 때문에 지금 손톱에 한거랑 똑같아요. 방법은. 모즈베이스 얇게 또 올려주세요. 자,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도 많이 안찼죠? 살짝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경화할게요. 자, 그 다음에 베이스 미경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덜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핀셋 끝으로 이렇게 찢으시면 또 편하게 붙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핀셋 끝으로 얘를 이렇게 톡 찢으신 다음에 톡 얹어주고. 톡 찢으신 다음에 톡 얹어주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손으로 한번 꾹. 손으로 한번 꾹 하면 쫙 펴졌죠? 이렇게 꾹. 꾹 꾹 꾹. 꾹 꾹. 오겹하고 나서. 요거 필름. 필름. 꾹 찍어주면 반짝반짝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두고 손톱에 하는거랑 순서는 똑같아요 손톱을 제거해줍니다 저는 한 번에 펴줬어요 소량만 올려서 경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즈탑으로 한번 오버레임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오즈탑 비경을 닦아주고요 젤 스타터랑 스탠다드 화이트 이제 농도 조절이 중요해요 흰색 배경과 컬러 있는 경계에 이렇게 톡톡톡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영화 두꺼만한 곳에 할 때는 새필 브러쉬 사용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손톱에 할 때는 이런 거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라인 그려줘야죠 잘 안보이겠지만 조금이라도 잘 안보일 수도 있는데 실물로 보면 다 보이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손톱에 한거랑 똑같이 선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얇게 얇게 이렇게 넣었어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매트탑으로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유광탑으로 마무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매트탑으로 할게요 그리고 탑으로 마무리하실 때는 여기 위를 평평하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볼록하게 해주시던지 어쨌든 간에 여기 맞춰주시는 게 가장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손에다가 해도 이쁠 것 같아 이렇게 깔끔해 깔끔해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이것만 해도 깔끔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실기탑 젤 비교와 젤 스타터로 닦아낼게요 짠짠 얘도 매트가 이쁘다 비루하지만 이쁘 이렇게 아트하고 사이드로 이런 파츠 하나 딱 올려주시면 이쁘겠죠 이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